김해공항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울산 갔다가 부산에도 갔다가 다시 울산 왔다가 고속도로 타고 인천까지 가는데 3만 4천원. 전기차 왜 타던지 조금 알겠더라. 싸네요.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한국가서 전기차 운전하고 깜짝 놀라니라는 내용인데 바깥이 방송에서 자동차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약간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의 전기 인프라라든지 일본에서 전기차 타는 걸 보고 있으면 저는 도대체 타는 사람의 인내심이 대단하다고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한국 어머니 생신 때문에 울산 갔다 오면서 공항에 내려가지고 렌터칼에서 집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렌터카를 보려고 그러는데 어머나 세상에 전기차도 요즘 렌터카가 있더구만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전기차를 좀 빌려가지고 한국에서 좀 타가지고 여러 가지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느낀 점. 이게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 일본에 있는 박가니 오상이 느끼는 거랑 여기서 갭이 나는구나. 이런 차이점이 있는구나. 여러모로 좀 느끼고 온 점을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김해공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김해공항에 내려가지고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박가니 오상 인증샷. 참고로 여러분 항상 이런 그림을 나와보면 전신사시 나오면 오상이 키가 작다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키가 작진 않아요. 176입니다. 그런데 뭔가 비율이 안 좋잖아요.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아서 그래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제 내가 짚고 가야 됩니다. 전신사슬 찍으면 뭔가 좀 비율이 안 좋고 키가 작아 보이지만은 오상은 176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EV6를 빌렸습니다. 제가 이게 빌리는 게 김해공항이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울산이면 거리 얼마 돼도 안 하네. 얼마 안 하는 거 타고 이제 좀 타봤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컨텐츠를 위해가지고 이는 김해공항으로 했지만은 아웃은 인천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여러분 이게 아시죠? 편도 렌탈이라 이래가지고 추가금이 있어요. 울산에서 비행기 타고 김포 가서 둘이서 있잖아. 지하철 타고 가는 거랑 그냥 부산에서 빌려가지고 전기차를 인천에 반납하는 거랑 비행기 값이랑 비교하면은 똑같더라고요. 그냥 반납하고 비행기 타고 가면은 몸은 편하지만 컨텐츠 거리가 안 나오네. 기양에 전기차 한국에서 타고 왔다 얘기하려면 적어도 그렇죠. 경보고속도로 끝에서 끝까지 한 번 딱 타고 나서 아하 전기차를 타보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되니까 그렇죠. 컨텐츠를 위해가지고 김해에서 빌려서 인천까지 이제 타고 이제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렸는데 이런 식으로 문도 여러분 이게 보니까 그 있잖아요. 문 원래 닫혀있다가 눌러서 열리는 거 있죠. 처음에 문을 못 열어가지고 주민코가 내가 이제 주민코 타라 이러니까 오상 문이 없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주민코 이거 모르는 사람이네. 나 이거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주민코 눌러야 된다. 누르니까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요. 자 여러분 이 모습 보세요. 이걸 보면은 오상이 키가 크다는 느낌이죠. 아까 말한 거. 이게 의자 최대한 내린 겁니다. 최대로 내렸는데 제가 이제 그 옛날식으로 하면 장군감이거든요. 옛날 장군이 뭐예요. 말을 타면은 사람이 좀 이제 떡대가 딱 말 타고 딱 갔을 때 풍채가 있어 보는 게 장군감이잖아. 천 년 빨리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늦게 태어나가지고 차를 타기가 좀 안가서 꽉 차 보인 느낌이죠. 그래도 미소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자리. 발 공간은 엄청 넓은데. 맞아 맞아. EV6가 이제 윗공간은 이제 좀 이제 그 좀 낮아가지고 약간 있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추미코 이제 조선 앉았는데 넓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장점 중에 하나도 이게 좀 넓은 게 전기차의 단점이라고 할까 좀 모르겠는데 이게 전기차는 밑에 배터리를 깔아주기 때문에 뭔가 좀 발을 놔두는 데가 좀 높습니다. 맞아. 이렇게. 우리가 세단 타면은 좀 바리가 좀 밑으로 내려가잖아. 바리. 근데 이거는 바닥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좀 위에가 떠있다고 해야 되나. 운전할 때도 약간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딱 차를 받으니까 98% 충전되어 있고 399km 이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추미코가 찍어준 건데 놀랬습니다 이거. 제 차가 2016년식이거든요. 오래된 차라서 이런 기능은 없는데 이게 왼쪽 깜빡이를 넣었거든요. 좌회전 깜빡이를 넣었는데 이게 자동으로 이걸 비춰주더라고요. 살짝 나와요. 신기해가지고 추미코가 찍어라 찍어라 이래가지고 있잖아. 찍어준 겁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 생신이라가지고 이제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산 가가지고 부모님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생신 날에 이제 있잖아요. 좀 바람 좀 쐬러 나가자 이래가지고 좀 이제 엄마 내 전기차 빌랬으니까 전기차 태워줄게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전기차 그 뒷자리에 태우고 있잖아요. 이제 좀 드라이브를 좀 갔습니다. 드라이브를 간 김에 이제 충전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쇼핑몰 밑에 충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내가 충전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을 이제 가져가지고 선이 엄청 무겁더라고. 선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 꼽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잘 안 돼요. 딱딱딱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삑삑삑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죠. 롯데몰 동부산점 QR코드를 촬영하면 충전 및 결제가 시작됩니다 이래가지고 카드가 없는 사람은 이거 QR코드로 있잖아. 이거 이제 찍어가지고 까까오 페이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되더라고 이게 이제 QR코드로. QR코드로 하면 되네? 라고 갈 때까지 5분 걸렸네요. 5분 걸렸어요. 이렇게 이제 충전기를 딱 꽂고 이제 어머니랑 추미코랑 같이 좀 돌아보려고 쇼핑몰 돌아보고 다시 이제 오니까 충전 완료. 25분 충전 18.28kW 충전 금액 5930원. 난 이거 보면서 엄청 싸다고 느꼈는데 이게 전기차를 100km 정도 타고 나서 내가 처음 충전한 거거든요. 10km에 600원이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엄청 그 싸더라고요. 여기 약간 잔소리지만 쇼핑몰 갔는데 25분 만에 돌아왔다는 게 기존이 아닌가. 다 원래 다 그렇잖아요. 보고 딱 가서 둘러보고 이제 엄마 뭐 살까? 없다. 가자. 판단이 빨라야 돼. 판단이. 그리고 이제 집에 갔다가 집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도로를 쭉 달려요. 인천공항 가야 되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딱 가니까 저는 이제 한국 가기 전에 제가 전기차 빌린다고 제가 생방송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생방송 시청자들이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저한테. 오상 요새 전기차 타는 사람 많아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줄 서고 난리 났다. 충전할 장소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좀 긴장을 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기름 같은 곳 한 10%, 20% 남겨두고 제가 이제 기름 넣는 사람인데 이번 주에 약간 겁을 줬으니까 혹시 이 휴게소에서 충전 못하더라도 다음에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남겨두고 있잖아. 여력을 가지고 내가 들어간 거거든. 들어가자마자 아무도 없는 거야. 아 이게 그렇죠. 이게 사람들은 참 그 뭐라 해야 됩니까? 호들갑이었다. 그 충전 대기소 앞에 딱 차를 대니까 44% 남고 앞으로 191km 갈 수 있다. 그래서 좀 미리 좀 넣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차를 대고 충전하려고 딱 보는데 여기서 또 이제 박가니 오상에 또 머리가 아프죠. 무슨 말이냐. 아까랑 기계가 달라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딴 데서 할 때는 전기차 아까 그 카카오 QR코드 있잖아. 그걸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최미코 카카오 QR코드 있으면 전기차 충전된다. 가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여기도 뭔가 또 기계가 또 신기한 거에요. 이게 뭐니? 이래가지고 이것도 뭔가 뾱뾱뾱 눌렀는데 뭐가 안 돼. 뭐지 뭐지 하고 딱 보는데 SK일렉닉크 앱을 다운로드하고 뭔가 인증을 하고 해라. 이런 말 하는 거지 이제. 니 회원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서 있었는데 결국엔 안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앱을 다운받아야 돼. 무조건.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박가니 오상이 지금 표정이 지금 안 좋죠. 여러분 제가 일본에 거주하니까 일본에 있는 구글 플레이를 씁니다. 일본 신카드. 일본 신카드니까. SK일렉닉크. 이 아이템은 귀하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운로드가 안 되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 우리 휴대폰 안 돼 이거. 우리 휴대폰은 안 돼. 어차피 일본 사람들이 이거 읽지도 못할 건데. 그치? 설마 일본에 사는 야재가 와가지고 이거 할지 몰랐겠지. 그래 이게 다운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라 느끼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잘하는 한국인 아닙니까. 네. 그렇죠. 박가니 오상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짜잔. 제가 한국 휴대폰을 따로 들고 왔습니다. 본인 인증을 해가지고 역시 한국에서는 한국 걸로 해야지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취미 입고 봐라. 한국에서는 본인 인증이 필수다. 한국 휴대폰 필수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뭘 할 때도 본인 인증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괜히 이제 그냥 일본 포만 들고 와서 했다가는 아무것도 못한 경우가 생겨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 말고 이제 아마 평소에 그냥 한국에서 전기차 타신 분들은 아마 이런 애로상을 모르실 것 같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그냥 그치? 스마트폰이면 그냥 딱 대면 되는 건데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해외에서 오는 사람이 타면 이제 이런 애로상이 생긴다. 자 그리고 이제 충전을 해두면서 뭡니까? 그 휴게소에 왔으면 거죠. 예. 휴게소에 밥 좀 먹으면서 예. 좀 기다려야죠. 예. 이것도 사전에 전기차 빌려요 얘기했을 때 선생님들 있잖아. 밥 먹고 있는 동안에 충전 잘 되니까 그럴 때 하세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미쿠는 옛날 돈가스 박관영호상은 돼지고기 백반이죠. 근데 이걸로 배가 참미까? 배가 안 차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관영호상은 휴게소에 한 번 핫도그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핫도그. 참고로 그 뭡니까? 핫도그는 당연히 설탕이랑 케찹을 이렇게 발라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잠깐 정보인데 일본 사람들은 설탕에다가 케찹을 찍어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런 문화가 메이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케찹이라든지 겨자 있잖아. 그거만 이제 발라 먹거든요. 내가 처음에 핫도그에 설탕이랑 케찹을 추미쿠가 극혐했어요. 오상 그게 뭔 짓이냐. 추미쿠한테 추라이 추라이 드셔봐 이러니까 추미쿠도 이제 오상 설탕을 이제 막 돌라가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고 신맛 이걸 한 번 느끼게 되면 이제 알게 되는. 그리고 이제 차로 돌아가니까 충전이 이제 다 됐다. 그래서 이제 충전도 끝났겠다. 이제 또 달렸지. 아까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16분이 됐습니다. 2시간 16분 달리니까 나머지 배터리가 또 61%가 됐어요. 어차피 휴게소 들리는데 뭐 전기차 충전해두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또 여기서 또 전기차 충전하는 휴게소에 들어갑니다. 여기도 뭡니까? SK던데 여기도 이제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이것도 SK니까 아까랑 똑같네. 오케이 라고. 앱 등록해놨으니까 이거 이제 그냥 한방이다. 노프라 블럼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딱 꽂았지. 근데 이것도 신기하던데. 여러분 이건 꽂으니까 너 아까 충전한 애네라고 기계가 알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거 왜 어떻게 알지? 이래가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이번에는 바로 뽁뽁 이래가지고 바로 충전시켜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추미코랑 이제 휴게소 돌아가가지고 또 이제 2시간 반 정도 달렸으면 또 달달한 거 먹어야지. 그죠? 그래가지고 돌아보는데 추미코 이제 음료수 하나 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 18분 충전을 하니까 이제 95% 충전이 됐다. 라고 해가지고 나오죠. 충전 금액 만 원. 그러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 있잖아요. 충전을 했는데 김해공항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울산 갔다가 부산에도 갔다가 다시 울산 왔다가 경주 가서 고속도로 타고 인천까지 가는데 34,000원. 전기차 왜 타던지 조금 알겠더라. 음. 싸네요. 가성비는 지금 엄청 좋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전기차 애호가라든지 전기차가 이렇게 뭐 경제적이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기분을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가솔린차만 기본적으로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역체감이라는 게 있잖아. 당장 장거리 운전 많이 하신 분들도 이게 뭐 있잖아. 서울, 부산 왕복한다든지 하면 10만 원 이상 무조건 깨지거든요. 그런데 오. 이 금액이 나오니까 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쌀 줄 몰랐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추미코가 이제 놀라서 찍은 건데 일반 승용차 우선이랑 이거 EV포터죠. 이거 이제 우선인 구역도 따로 있더라고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그렇게 이제 많이 안 드니까 확실히 절약이 좀 되겠다. 그런 것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반 가솔린차를 운전할 때도 항상 이제 기름에 대한 그래도 넣을 때 만땅을 넣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기차는 한번 타보니까 이게 만땅을 놔두는 게 아니라 급속 충전될 때까지만 잠깐 해두고 그리고 이제 또 타고 다니다가 또 이제 거의 없어질 때부터 급속 충전 쫙 당기고 그리고 또 이제 타고 다니고 뭔가 약간 그런 라이프면은 스트레스는 적겠다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빨리빨리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경험을 해보고 느낀 게 아 일본에서는 전기차가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유행할 일이 없겠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걸 경험을 하고요. 왜? 일본은 여러분 전기차가 옛날부터 들어왔어요. 니싼 리프라고 2010년부터 들어왔죠. 이 2010년도부터 이게 차가 오다 보니까 어떤 병폐가 있냐면은 급속 충전이랑 보통 충전이 있는데 급속 충전이 10kW부터 150kW 10kW부터가 일본은 급속 충전입니다. 보통이 3kW에서 6kW예요. 이 150까지가 잘 없어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10에서 20 정도만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급속 충전이란 개념이 없을듯 일본은 전기차 충전 스탠드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한번 투자를 하잖아요. 전기차 스탠드 하기 힘들어요. 그 밑에 전선 깔고 있잖아요. 일본 한국이랑 다르게 200V가 아니라 100V잖아요. 공사를 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밑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했어.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초고속 전기차 용량이 늘어났대. 지자체장에서 얘기를 해. 야 옆나라 한국도 고속도로 벤치로 한국은 200km 왔든가 300km 왔든가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단지 얼마 됐는데 까짓 거 또 뭐 바꾸냐. 그러니까 잘 안 바뀌어요. 또 플러스 이게 법규제가 있습니다. 왜?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고압 전류를 놔두는 장소는 따로 규제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신문 2023년 기사 EV 급속충전기의 규제 완화 설치를 용이하게 이게 2013년에 뜬 기사거든요. 고출력기 이게 일본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풀지를 못했어요. 점점점 풀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런 추세예요. 그러면서 일본 경제신문이 이런 식으로 했잖아. 인구 1만 명당의 공룡충전기 숫자 이래가지고 노르웨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이런다 보니까 이게 일본의 전기차 인프라거든요. 전기차 충전기의 인구 1만 명당 그러니까 보급이 안 되지. 박관영상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맨날 한국에서 오상 전기차의 시대가 왔어요. 전기차 기왕차가 이래도 내가 믿을 수가 없죠. 한국에서 렌터카 해보니 편안한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미리 급속충전기 어디에 있으려나 그거 안 찾아도 마트 가면 있잖아요. 무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면 편안하네. 한국은 마트 가도 있고 고속도로 가면 일단 급속충전기 있잖아요. 오상 일본은 고속도로에 급속충전기 없어요. 도쿄라든지 거기는 고속도로에 급속충전기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네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 돈 고속도로 요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일본의 고속도로 요금은 1km당 29.25M 고속도로 1km당 우리나라 돈 280원 고속도로 10km 달리면 2,800원 고속도로 100km 달리면 2만 8천원 고속도로 500km 달리면 14만원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급속충전기가 고속도로에 있어요. 고속도로 타는 돈이 더 나아가겠다. 충전하는 비용보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또 비효율적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전기차를 바라볼 때 인식 자체가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전기차 생각할 때 거부감이 생기는 게 충전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귀찮죠. 라는 게 허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전기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본인 인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점이 있을지언정 QR코드 읽어야 되고 너 한국 휴대폰이 아니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너는 앱을 다운로드 못 시켜갔어 그거 말고 그냥 전기차 충전하는 것에는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예찬하는 전기차 좋아요 라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놀랐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위해였네요. 아마 충전할 때 아이고 아직까지 충전 안 되라든지 그럴 때가 있다고 예상했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없었어요. 그런 경험이 충전에서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화장실에서 물도 다 빼고 자 이제 가볼까 이러면 충전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듣다니까 이거는 인프라만 이 정도로 확충 다 이용할 수 있을 정도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또 제가 평일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제가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주말은 혹시 전쟁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래서 아마 다음에도 한국 갔을 때 혹시 렌트할 때 전기차 요금이 싸면 전기차 렌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지비가 싸니까 저의 인식을 받고 이번에 전기차 운전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뭔가 오상스럽지 않은 마무리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디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디스를 많이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논리가 있잖아. 평소 같으면 내가 기름값으로 10만 원 이상을 무조건 써요. 왜냐하면 울산에 김해에서 인천 가려면 엄청 거리가 멀거든요. 여러분 그게 울산 들다가 왔다 갔다 하면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드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자본주의 치료가 되잖아요. 돈이 안 드니까 렌터카 특히 렌터카는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도 예를 들어 내가 전기차를 타는데 저런 식으로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선택지에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아마 저런 걸 과거에 경험을 하셨겠지만 박가니 우상은 백두터 피처잖아요. 일본에 있다가 갔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우상은 당연한가 그거 뭐 하나에 충전해야 돼 하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일본에 살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처음 경험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진짜 처음에 전기차 고속 충전했던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걸 내가 받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재 그거 뭐 일반적인 당연한데 그런 거랑 느끼는 거랑 좀 괴리감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저는 뭐 일본이 있으면서 왜 일본이 전기차가 보급이 안 되는지 집밥 없는 사람은 일본에서 전기차를 못하는지 반대로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전기차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정말로 완벽하게 반대되잖아요. 이런 상황 자체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 박가니 우상이 지금까지 전기차에 대해서 이런 식의 관점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저런 데에 찾아보면은 나도 그렇지 전기차 충전 고속 충전 안 되고 고속도로에 충전기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당장 한국의 고속도로 충전기가 급속 충전기가 아니라 완속 충전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고속도로 탈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난다 라는 걸 좀 알려드렸습니다. 예.